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귀국하셨기 때문에 아마 일본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잘 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재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팩트체크 한일 경제 전쟁, 그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일본은 WTO 최소 첫 단계인 양자협의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유치단위의 운용미나오시에 지기마して韓国から 요청이 났다. WTO協定에基づく 경기에 지기마して本日これを受け入れること도 되셨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의 혐한단체는 극단적인 반환으로 치닫고 있었다. 한국에 대한 혐오감정은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 일본의 한 대형 출판사의 주간지에서 한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글을 특집기사로 실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우향훈 내각으로 한일관계 적신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도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 곳곳은 새로운 목소리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반일 반환 감정도 아닌 노아베다. 자국의 수출 규제 부담성을 지적하는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까지 등장하며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과연 일본 현지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까. 먼저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일본 내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무려 67%를 차지했는데요. 과반수가 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한국에 대한 강경론에 조금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 내 현지 분위기 실제로도 이러한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베 정권 등장한 이후에 NHK 여론조사에서 지금까지 50%를 넘어본 적이 없는데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한국이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답이 없고 또 지소미아 종결 이유에 대한 일본 사회의 어떤 불안심리가 보수 안정적인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경향으로 결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본에서 도쿄 도에 바로 옆에 있는 사이타마 현 도지사 선거에서 아베 수상의 자민당 후보가 참패를 했거든요. 이것은 결국 대외적인 한국에 대한 혐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의 아베 정권의 지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에서의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는 또 이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언론 보도는 또 어떠한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언론 보도에 따라서 여론이 좀 좌우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 언론은 이 한일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나요? 네. 7월 1일에 일본 쪽에서 보복 조치를 했을 때는 먼저 일본의 메이저 언론들은 거의 다 이것은 간제 지원자 방유를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다라고 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이것은 수출 규제이지 그리고 안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일본의 언론도 포스는 일본 정부의 이야기에 계속 달아갔고요. 그러나 진보적인 언론은 이것은 보복 조치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특히 보스적인 언론인들하고 점심 식사라든가 저녁 식사를 계속하면서 사실상의 언론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민원 판성에 나와서 직접 한국에 대한 이러한 조치가 전당하다. 이런 것을 직접 판성에 나가서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면에서 보스 쪽에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계속 달아가는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의 입장을 보스 쪽에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진보와 보스 언론사에 따라서 보는 시각차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강경하게 지소미아 종료라는 대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 이영채 교수님 일본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본에서 제가 지소미아 종료한 당일날 일본의 생방송 토론회에 나갔었는데 그날 저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문재인 대통령 다마를 폄하하기도 했던 사토 마사이사라고 하는 외무의 대신 부차관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좀 충격적이다.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했기 때문에 실제 일본 정부나 일본 사회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일체의 예측을 못했고 그것에 대한 충격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아주 충격이라고 받아봤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일본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한국에는 경제 보복 조치를 하면서도 지소미아 유지는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전보장 면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의 파기는 일본이 외교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충격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최근에 보면 텔레비에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다른 이슈로 이것을 바꿔가고 있고요. 오히려 한국의 부정적인 측면과 모든 것을 한국의 책임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이게 강제 중형 재판에 따른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리고 지소미아 종결까지 오므로서 일본 내에서는 조금 자성적인 목소리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아베 하면 아베 외교였는데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지소미아 종결까지 결국은 맞닥뜨리면서 결국에는 외교가 실패한 거 아니냐. 아베 내각이 결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지소미아 종결까지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역사 문제에 일본이 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한국과 재교섭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 정상회담까지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또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이런 갈등이 역사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라는 그 시각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자성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높여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인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최근에 일본에서 주간 잡지가 한국은 필요 없다 당교라는 말을 써서 이게 지금 일본에서 표현의 자유이냐 차별이냐 헤이트냐라는 것을 논쟁이 아주 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응해서 일본 시민들이 최근에 시부야라고 하는 일본의 도심 한가운데서 약 300명 정도가 오히려 혐한 발언을 하는 일본 잡지라든지 방송국을 비판하는 데모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은 적인가라는 이러한 성명서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에게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지식인들 성명이 약 한 달 사이에 1만 명 가깝게 성명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공식으로 발표도 되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일 관계의 악화를 일본 국민들은 물론 아베 내각의 지지 쪽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많은 지식인들과 그리고 중도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국과 재교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한일 관계의 악화는 오히려 일본에게 장기적으로는 더 피해를 가져온다. 이런 논리가 많이 이제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시민들의 어떤 생각도 함께 들어봤는데 이런 시민들의 여론 혹은 중도 미디어의 이런 이야기와 달리 일본 정부는 일관적으로 지금 한국에 계속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본의 스가 관방 장관이 한일 관계 악화 책임 전부 한국에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9월 8일이었죠. 그럼 일본의 TV 아사히라는 역시 민원판소입니다. 거기에 치료하여서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대중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특히 간제 지원자 반개로 문제를 고려하면서 이것은 65년도에 한일 총무권 협정에서 모두 끝난 문제이고 그리고 그러한 극제적인 협정 조약이라는 것은 나라의 행정, 사법, 입법 모든 것을 구속한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나 그 발언 자체를 보면 그런 이야기는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고요. 그 사법 자체의 원칙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나라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맺었다는 부분에서 거기에 위배되는 사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조약을 준시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사법 자체의 원칙인데 그것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그 정도입니다. 일본도 그 나라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그러나 일본이 해야 되는 이유는 역시 혐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 혐한파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역시 극읍바, 읍바, 보수를 집결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계속 강경파로 오늘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혐한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아베 정권의 어떤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한국이 협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일본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영세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이 협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라고 아베 수상도수가 간방자노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제법 준수는 말 그대로 허세가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강제징용재판과 관련해서 한국이 65년 청국과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65년 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한국과 재협상을 하게 되는 것은 다시 역사 문제가 되도하게 하고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만 또는 앞으로 북일 관계에 있어서의 북한과의 협상 경우에 따라서는 동남아시아의 강제징용 문제까지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 정부에게 스스로 해답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것이 전개되는 것에 대한 좀 내심 불안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불안함의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일본 경제 전반에는 어떠한 타격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형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의 대일 수입은 7월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비로 9,003%나 감소를 하고 8월에도 8% 이상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과 더불어서 일본 제품, 일본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를 하고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대체하는 움직임이 강해질 경우에는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랫 전부의 수출 규제가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손해로 이어지고 주주들의 권리를 희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형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일본 경제도 오히려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은 자업자득의 상황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일본 전부로서는 한국에 경제포복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 현재의 타격을 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실제적인 타격은 현재 한국에서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고요. 일본의 특히 지방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지금 일어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쿠오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죠. 그런데요, 후쿠오카는 66% 한국인 관광객들이 감소를 했습니다. 오사카도 62%나 감소했고요. 도쿄도 71%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는 호카이도에서는 신치도세 공항을 한국인을 위해서 2배로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 바로 했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거의 4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 지어진 빌딩, 타미널에 사람이 없다는 곳입니다. 식당을 봐도 안으로 보면 종업원만 있다고 해서 지금 신치도세 공항 쪽에서는 상당히 아우성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키나와에서도 굉장히 한국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타마키데니라는 지사가 한국으로 방문하겠다. 한일 의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상당히 지금 크게 벌어져 있어가지고 일본 정부의 생각이 상당히 오판이었다라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지방 정부,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재개가 이 정도까지 영향을 미쳐 예측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일본 정부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는 맨 처음에 불매운동이 있었을 때 이것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관건에 의한 동원이라고 처음에는 보도를 했었죠. 그렇지만 이게 자발적이고 또 조직적이고 또 대중적이고 또 다양화되고 특히 장기화되는 것에 아주 권혹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죠. 호사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경제의 많은 부분들은 실제 관광산업이 일본 같은 경우는 많고 이걸 여름의 관광산업으로 겨울을 나기 때문에 지금 여름과 가을의 관광 불황은 일본 지방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 정부가 아주 난처한 입장에 있고 될 수 있으면 불매운동의 영향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역사 문제에서 상처를 받은 입장이어서 그런지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고 여러 가지 활발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 시민들은 이 갈등에 대해서 우리랑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으로 가면 위험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일본 정부 자체가 좀 이야기해가지고 한국에 여행으로 가는 곳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 가면 되느냐 대만으로 가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역시 한국밖에 없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BTS라든가 혹은 브랫핑크라든가 그런 한류의 영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의 제품을 사려고 하면 역시 한국에 와서 사는 것보다 2배, 3배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아예 한국에 와서 사자 그리고 한류 스타들이 입고 있는 위상 이거 일본 졸업무늬들의 그리고 준연 요소들에게도 상당한 선망의 대상입니다. 한국 이외에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결론이라고 지금 많이 보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무리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한국에 오는 곳을 현재까지 고의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르죠. 계속해서 이렇게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서 일본이 여러 가지로 대내외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다면 초과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을 때 이 정도 예상을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제가 일본 방송국에서든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들은 것은 실제 경제 관료들도 많이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수상 관저에서 직접 결정을 해서 뭔가 한국에 보복 조치를 해야 된다. 즉 일본의 우익들의 여러 여론들을 수상에 일방적으로 지향을 한 거고 결국 일본의 오랜 외교는 국익 실익을 위시했던 외교였고 명분보다는 실익을 챙긴 외교가 현재 일본이 오히려 보수화되면서 이데올로기를 달리고 있는 일본의 현재 어떤 전체적인 모습은 전체적으로는 아베 정권 약 10년 기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있다고 하는 분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명분주의로 가면서 많은 것을 잃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일본의 이런 예측과 관련해서요. 강제징용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우리 정부, 우리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과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출 규제 처음에 그 시도를 했었을 때 우리의 어떤 타협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좀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본 전부도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미국인 포로로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일제간점기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간제 노역을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미국하고 또 합의를 해가지고 또 화해해가지고요. 폐상금 혹은 위로금 이런 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은 한국은 그때 일본 국적자였다.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일본 법을 다루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 쪽의 입장은 일제간점기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또 일제간점기는 합법이었다라는 존재하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이냐 합법이냐라는 것은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 일본은 합법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한국은 불법으로 간제할 수 있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일본 정권도 이 부분은 의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현재 아베 정권은 극급하이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것을 계속 의기는 거죠. 그러나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일제간점기는 불법입니다. 확실하게요. 그러니까 일본이 합법으로 계속 재판을 해왔다고 하면 한국도 한국의 입장으로 일제간점기는 불법이다라는 입장으로 내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일 기본조약상 완전히 가능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의 전단성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일본 쪽에 말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여론전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영철 교수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한일관계는 역사 문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총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65년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새로운 체제가 필요할 것인지 저희들은 그래서 새로운 그랜드, 대일본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한일관이 장기화되면 양국의 경제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동결해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모든 게 한국 책임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일체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한국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온다는 논리에 빠지기 때문에 수면 밑에서 또는 여러 가지 대외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10월에 일본왕 즉위식이 또 새로운 쟁점이 될 것 같지만 그걸 어떻게 외교적으로 해결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할 것인가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화되면 서로에게 좋은 것이 없고 또 대내외적인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9년에 불붙은 한일관의 갈등 불신은 해결되지 못한 과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점이 갈등 회복을 위한 진정한 출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팩트체크 한일경제전쟁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